어 위치 사람들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써서 그래요 누가 잘못했든 간에 막힌 건 고쳐야 하잖아 왜 하필 하수석원에 일 뽑아가지고 번번히 우리가 고쳐야 하냐구요 아무런 사이구나 해가 좀 어 어 여기서 푹 이제 드세요 아 네 아내 뭐가 많이 먹었나 이렇게 걸려야 돼 어 누가 막 버렸네 사람 먹을 걸 이렇게 막 버리다니 3층 피시방일 거에요 투명 없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원 음식을 먹을 그 넘쳐난 세상 인데 뭐 에이 그러니까 사장님의 가스 야단지 치세요 주심 좀 하라고 누나 달거리죠 어 아 아 어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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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좋다 이상해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 너 포 삶은 돼지고게 다가 이 무김치 하나 척 걸치고 홍어에 하나 올려서 이게 바로 남두 음식 문화의 최고봉이라는 거야 너 고 잘 믿기지? 이 홍어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네 비염이 없고 뿡 뚫어준다 내가 이 포털 포털에 채소를 싸서 내가 해줄게 오바 이야 으 아 입 벌리고 으흠 싫어요 왜 너 뚫었냐 예 연균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어우 냄새가 그냥 뭐 홍하네 왜 연균이가 다 했지 응 아시기 하여튼 하는 것도 없이 지금 처먹기는 엄청 처먹어대 저러니 이렇게 방둥이만 펑퍼짐해지지 누구를 닮아서 좀 해야지 모르겠어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난다 뭣이 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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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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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바빠 끊어 어 야 너 좀 그렇다 아무리 애인이라도 그렇지 코칭이 여보가 뭐냐 여보가 아니 그 좀 괜찮은 집다리라면서 왜 가정교육을 그렇게 아, 아빠의 빵 가져와? 가지러 가잖아요. 아, 성룡이는? 아, 몰라요. 집에서 만화 보고 있겠죠, 뭐. 간단하게 끝날 것 같다니, 다 버리겠네. 어? 약속이 몇 시야? 누나, 갈머리 한 번만 더 갖다 줘. 어. 더 없어? 뒤져서 나오면? 10원에 1대! 100원이면 10대! 없다! 진짜! 알긴 안 해, 바보자식. 아니야, 그런 말은 나쁜 말이야. 착한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. 알았어, 인마. 아니야, 인마도 나쁜 말이야.